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오늘 진짜 가까이 온다 이렇게. 근데 약간 설레는 거 있지? 아니 간지러워. 네. 쪽팔트. 쪽팔트. 와우. 와. 와. 아주 매력적인 친구야. 내 입술을 아주 그냥. 아주 훔쳐가. 하지마 이제. 빨리 해야지. 하지마. 이제 그림 나왔어요. 그만해. 뭔가 붙을까. 할 거로는. 한 말씩 해. 자. 그림이 됐어. 처음엔 달렸으면. 포장한 아 이걸 보면 될 것같은 아니야. buscando fel acaba. 한글자막 by 한효정